네, 중앙에 있는 자리에서 와주시고요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블랙 앤 화이트로 아주 간격하게 보이셨는데요. 손인사와 미소로 해주고 계신다. 손아트까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극 중에서 톱스파, 톱배우 역할을 만드신 만큼 오늘도 그렇게 어울리는 목장과 포즈부터 취해주고 계신데요. 셋, 둘, 하나, 오른쪽 봐주시고요. 머릴 적 엄마 손에 흔들려서 아역부터 혼란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박돌아 역을 맡아주셨습니다. 가운데 좀 바라봐 주시고요. 극 중에서 톱스타 역할을 맡으신 만큼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어떤 여유로운 포즈와 표정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렇죠. 톱스타의 무가 품위가 느껴지는 가운데 또 영상 카메라 한 게 있습니까? 좌 뒤쪽에 있습니다. 톱스타야. 어우 좋습니다. 네. 반짝반짝 빛나는 매우 인수향식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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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